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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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뭇잎! 안돼! 이리와! 유롱 이리와! 유롱! 이리와! 이리와! 오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왜이렇게 귀여워 미쳤나봐!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미치겠어! 이게 뭐야 지금 요롱아! 빨리 오늘 다 갖고 놀라 그래! 그래 다 뜯어버려라! 아휴 3천원짜리 있네! 나이소에서 제일 비싼건데 제일 비싼게 제일 쓸모없다! 뭐라고? 닭! 닭이 안 먹는거야! 세웅이가 해준 오박죽! 내건 예쁘게 남고 지건 이렇게 남았대요! 저는 너리에오! 유일하게 남겨서 이쁘다 foundation 천사같아! 여기 잘 안 담아낸다 왜 연예인 아니야? 뭐야? 어디 봐! 겟매 겟매 나우 겟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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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겟매 겟매 나우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를 했는데 양이 다이어트! 후식동물이 살이 찌는 이유가 이거 다이어트! 누가 봐도 당근하는 사람 당근요! 누가 봐도 당근하는 사람 유롱이도 그 집에 보낼 거예요 네? 가자!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아니라고 유롱아 앞에 보고 걸어야지 유롱아 링링링링마뱀 거리가 빙빙빙도는데 내 맘은 희시 그 이걸 할게 하자고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가위로 빨리 애링 나가기 서서히 제가 이쁘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나도 먹었었어? 먹으면 한번 만 원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만 난 다 분이 정상적이고 여러 매력 같다가 평범해 날 또라이라 생각하지 마 난 다 분이 정상적이고 여러 매력 같다가 평범해 난 정말로 평범해 정말로 평범해 하하하하 이 자식아 하하하하 방금 봤는데 또 반가워? 잘 보자 다시 반가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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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산책 안했어? 유룡이 백백 쐈어요. 유룡이 백백 쐈어요. 귀여워. 유룡아 나 타지마. 유룡아 내려가. 위험해. 자이로드롬 느낌일까? 유룡이한텐? achorian. 오렌지 한 시간. 응. 도련님 도대체 마세요. 도련님. 어머나 마마! 아주 군집이 일어났어요. 보란이... 2도 아주 튀어나가겠어, 떨어지겠어. 아주 태태태. 고정하세요, 부들이. 기사님, 윙크도 되나요? 네. 월간 생렬집 월간 생렬집 잘 있는 걸까? 감수성 보이는데 서영이 맨날 저희 영상 엔딩 보거나 지금 월간 생렬집 후보들 보고 있는데 눈물 날 것 같다고 아 유난해 떠서 아유 마나 왜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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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아 유로나 졸리면 들어가서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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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보야 뭐야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아나 아이고 엄마, 아빠, 무서워하는 애 보고 즐거워하다? 자, 그럼 생생렌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핫슨 시기현에 보디 뿡 가방 밑에 놔두시고 안전과 내려갑니다, 자이칸 전절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자, 우리 생생렌즈 준비가 됐고요. 여기 생생렌즈예요, 생일랜드 아니고. 생생렌즈인데요? 여기 혼자 가잖아요. 빨리 다녀오세요. 생생렌즈 출발해 보겠고, 그럼 앞으로 재밌게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뭐라고? 뭐야, 혼자 보면 안 돼? 게임이나 해. 안 가싶다, 진짜. 어, 보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대용 먹지. 어, 뜬다 뜬다. 먹으면 더 맛있어여. 지금 미쳐, 저는 너무 좋아졌어요. 더 맛있어서 배가 됐어요. 데뷔 안되고, Trunguu non mails. 반가운 나의 먹물이지. 하면 더 잘 먹었을 텐데.. 이 영상은 오늘 너무 너무 잘한다고.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